1. 2. 2. 3. 4. 5. 5. 5. 5. 6. 9. 귀신들은 뭐 좋아해요? 뭔 소리야 갑자기? 뜬금도 맥락도 없이.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요. 내가 이렇게 떼어내라고 했어 안 했어? 너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. 질문에나 대답해줘요. 완전히 빠졌네 빠졌어. 그게 바로 귀신한테 홀린다는 거야. 너 지금 귀신한테 홀려있어. 아니야 아니야. 오히려 더 잘된 걸 수도 있겠네. 무슨 말이에요? 어쩌면 그 귀신 승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이 풀리지 않아도 승천할 수 있는 길이 있어. 아무리 원한이 깊은 귀신이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면 승천할 수 있거든. 안 돼. 지연씨를 그렇게 보낼 수 없어. 안 돼. 절대 안 돼. 네. 저 지연씨 좋아해요. 안 돼요. 더 좋아하면. 날 좋아해봤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. 마음만 아프지. 그래서 지연씨가 나한테 철벽을 쳤던 거야.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야. 사랑에 빠지면 승천한다는 걸. 숨겨야 돼. 내가 지연씨 좋아하는 거, 내 마음 전부 다 숨겨야 돼. 지연씨를 위해. 할 수 있다.